안녕하세요. 강미은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폐막식 보셨나요? 이번 올림픽 중계가 많이 됐었는데 참 외신들의 평가는 어떨까 한번 봤습니다. 선수들이 드라마를 만들어냈다라는 거고요. 최초로 무관중 올림픽이었죠. 1년이 연기돼서 열렸기 때문에 2020 토큐올림픽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17일 만에 공식 폐막을 했습니다. 외신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스나 다양한 AP통신, 갈디언, BBC 이런 데서 코로나 재확산에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평가를 했는데 기대한 성과는 못 냈다 이런 평가지만 사실은 당연한 거죠. 코로나 와중에 무관중으로 치러진 올림픽이 얼마나 잘 이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나마 잘 치렀다 이런 반응도 있는가 하면 그래도 너무 이상했다 라고 하기도 했고요. 뉴욕타임스, it got an Olympics in a bubble, 거품처럼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올림픽 마술이 팬데믹 글룸, 우울한 팬데믹을 뚫었다. 그런데 결과는 좀 컴플렉스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도쿄올림픽 관계자들은 Strangest Games Ever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Strangest Games Ever 역대 가장 이상한 올림픽이었는데 도쿄 관계자들은 코로나 발병이 이걸로 많이 안 일어났다 이런 걸 내세웠다 라기도 하고요. 여기 뉴욕타임스는 보면 그래도 신기록이 도쿄올림픽에서 많이 깨졌다 긍정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아틀란틱 같은 경우는요. The Olympics have lost their appeal. 올림픽이 좀 매력을 잃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덕스러운 팬데믹 속에서 올림픽이 미묘한 끝을 맞이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Bittersweet 씁쓸한 작별을 고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 AP통신, 로이터통신, 워싱턴포스트 등은 미묘한 끝이다 씁쓸한 작별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선수들이 만들어낸 감동의 드라마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MBC 또 한 건 했습니다. MBC가 귀화한 마라토너 부상 기권을 하니까요. 찬물을 끼었네요 찬물을 끼얹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찬물은 네가 끼얹은 거 아닙니까?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가 부상당해서 기권할 수 있죠. 그러면 응원은 못해줄 망정 MBC에서 그 선수를 보고 아 찬물을 끼얹네요 찬물을 끼얹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MBC 총체적 시스템 난국입니다. 이건 뭐 사장이 사과한다고 고쳐질 정도의 시스템 난국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간첩 뉴스인데요. 간첩. 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지를 못하죠. 그래서 연합뉴스도 여기 보시면 북한이 청주 활동가들에게 김정은 위대함 선전지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첩을 간첩이라고 못 부르고 활동가를 부르고요.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고 또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그걸 불상의 발사체라고 했죠. 저는 처음에 불상의 발사체를 쐈다길래 무슨 부처님 상 쏜 줄 알았어요. 진짜 얼핏 듣고 불상의 발사체를 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말을 만들어내는 능력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상하게 선동선전을 하는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활동가들에게 청주 간첩단이지 무슨 청주 활동가들입니까. 김정은 위대함 선전지령 내렸다라는 거고요. 여기도 보세요. KBS도 미국 전투기 도입 반대 혐의 활동가들. 간첩단들이죠. 북측과 수십 차례 지령 보고 주고받았다라는 건데요. 참 대한민국의 간첩이 몇 명이냐. 황장협 이분이 5만 명 있다고 했죠. 그런데 아마 지금 새끼 쳐서 한 100만 명 되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정말 무섭죠. 북한에 적화된 주요 단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민노총 전교조 언론 노조도 민노총 소속입니다. 더블당 방송국들 지식인들 중에도 세뇌된 사람 많죠. 민변, 5.18운동권, 정의구현사재단, 세월호 관련 운동권자, 우리법연구회, 환경관련단체, 무슨 이상한 시민단체들 수도 없이 많죠. 이 사람들이 정말 시민단체입니까. 한국일보는 그래도 간첩혐의. 그런데 이것도 작은 따옴표에 넣었습니다. 간첩혐의 청주 활동가들 100% 조작 사건이라면서요. 국보법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제목으로 달았네요. 구속된 피해자들이 수사 내용 모두 조작이다. 함정수사다. 참고인조사 압수수렉 문제 제기도 하고요. 남북정상 합의 따른 활동이다. 북한 공작원은 안 만났다. 남북정상의 합의에 따른 활동이래요. 와 전 여기서 진짜 소름 쫙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남북정상의 합의에 따른 활동. 그래서 이거 보면요. 꼭 이런 것 같아요. 소위 남한지사에 파견된 이 간첩단들이 모시는 회장님이 어디 있느냐. 북한에 있어요. 김정은 회장님 일가 3대. 일가 3대는 북한 땅을 완전히 쪽박차게 만들어 놓고 빨대는 남한 땅에 지금 꽂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남쪽 지사로부터 수금을 요구하고 있는 무슨 악덕 기업주 회장님 아니에요. 그래서 70년 동안 수익을 못 내고 자본금 까먹는 그게 북한이라는 회사죠. 그 악덕 회장님이 김정은이에요. 그런데 그 빨대를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꽂고 있는 건가요. 한국일보 국보법 위반 활동가들. 여당 지역 간부 접촉 경과 북한에 보고했다라는 거죠. 충북 동지회라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집안에 바퀴벌레 한두 마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바퀴벌레 몇 마리 있다? 한두 마리밖에 없었다? 아니죠. 집안에 숨어있는 바퀴벌레는요. 수천마리 될 수도 있어요. 바퀴벌레가 한두 마리 보인다는 거는 바퀴벌레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 정권에서 이런 간첩들이 잡혔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간첩이 몇 명이라는 겁니까. 간첩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북에서 난파된 간첩도 있을 거고 남쪽에서 대한민국에서 세뇌돼서 자생한 간첩도 있을 거고 간첩에게 포섭된 간첩도 있을 거고 포섭된 간첩까지 치면 도대체 몇 명일까요. 간첩이 꼭 월급 받고 임명장 받고 사대보험 처리되는 북한에서 난파한 간첩만 간첩인가. 아니잖아요. 상부의 지령 받으면 다 간첩입니다. 여러분 독일 통일 때 드러난 사실 충격적인 사실 다 아시잖아요. 독일 통일이 됐을 때 장관부터 유력 정치인 상단수 공산당 간첩이었던 게 드러났습니다. 통일 직전에 간첩이 2만 명에 달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게 많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청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간첩만 몇 명 잡힌 거죠. 바퀴벌레 한두 마리 나오면 반드시 집에는 이미 바퀴벌레 소굴이 된 거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가들 간첩들이죠. MBC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냈습니다. 북한 지령 활동가 문 캠프 소속 의혹 제기에 청와대 언급할 가치가 없다. 아니 언급할 가치가 왜 없습니까. 이거 언급하고 위에 누가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간첩들은 정말 국민 세금 써가면서 간방 보낼 필요 없이 그렇게 좋아하는 북한으로 홍땅 다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가족들까지 같이. 왜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에 가서 살아야죠. 그런데 지금 정권에서 하는 거 보세요. 북한과 통일하자 북한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자기 애들은 그러면 김일성 종합대학으로 유학 보내나요. 아니에요. 다 미국 유학 보냈습니다. 다 미국 유학. 이거 진짜 엄청난 위선 아닌가요. 그리고요. 국가보안법 페이지를 어떤 단체가 주장하는지 보면 압니다. 이 사람들은 평화를 겉으로 내걸고 있지만 사실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위보 보시면 북한 지령의 첩보 영화 수준 보안, 모뎀, 짐카드 교체, 알리바이, 수사기관에서는 스스로 위법을 인지한 증거다. 그런데 활동가들은 이거 조작이고 무슨 색깔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정수사였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안 하려고 기를 쓰는 이 정권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정말 살다 살다 북한 지령받은 이 간첩들 보고 활동가라고 포장해 주는 이런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했던 일들 여러분 원자력, 원전 폐쇄 정책으로 원자력 기술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령에 따라서 전투기 도입 예산 삭감해서 국방력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한마디에 대북전단금지법 만들었습니다. 김여정 한마디면 벌벌 떨어요. 그리고 김여정이 기분 나쁜 한미연합훈련 한다는 소식이 있다. 이러니까 바로 여당 의원들이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자는 연판장을 돌리지 않습니까. 북한이 원하는 일만 하는 정부. 우리나라 정부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첩활동하는 사람들이 특보로 있었던 대선 캠프? 너무 기가 차지 않나요? 사실 지금 인터넷에서 댓글만 달고 있다가는 나라 전체가 북한으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이거 네이버에서 실검, 실시간 검색, 1위 할 얘기 아니에요? 간첩단. 그런데 실검도 다 없어지고 언론들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언론 장악이 현실화됐다는 느낌이 이번 간첩단 사건에서 더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 간첩단 수사, 당시부터 이 사건을 청와대에서 몰랐을까요? 그래서 국정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이 네 명을 기소할 때 간첩죄, 국법법 4조, 목적 수행이 아니라 다른 걸로 넣었습니다. 뭐냐? 일반 국법법 8조, 회합 통신죄를 적용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게 간첩죄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간첩죄로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간첩을 갈첩이라 못 부르고, 미사일을 불상의 발사체라 부르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고, 희한한 말장난을 치면서 국민들 세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